병원으로 갈 거냐 저희 무속인 쪽으로 올 거냐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물건에 따라서 나 이사 가면서 이것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친구야 너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그분이에요 남의 집 쌀 얻어오면요 여러분 그 쌀로 인해서 그 집에 정말 우왕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 자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전 마마 입니다 마마님 제가 여기 오다가도 계단에서 살짝 발이 삐끗했는데 누구네 집게다 우리 집이요? 네 마마 분 여기 마마 분 들어와서 살짝 계단 올라오다가 삐끗했는데 여기 좀 자꾸 다쳐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안 좋아지는 신음지 제 운이 새해 들어서 다쳤다 새해 들어서 넘어졌다 문제가 좀 있겠네요 새해 들어서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분들은 이거는 병원으로 갈 거냐 저희 무속인 쪽으로 올 거냐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저 오빠가 우리 집에서 넘어졌대요 참 우리 집에 넘어지는 집이 아닌데 저 오빠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여러분 새해 들었는데 자꾸 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민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은 그래요 주방에서 새해 컵을 깼어 이제 어머니들은 난리가 나요 이제는 또 1월달에 내 차가 펑크가 났어 그리고 1월달에 안경이 막 깨져 그리고 자꾸 내가 이상하게 넘어져 여러분 집에서 넘어지고 이상한 징조가 일어날 때는 여러분 건강이기도 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재물이에요 건강과 재물이 맞물려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 성주죠 성주에서 여러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음력이에요 여러분 음력 1월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매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너무 예쁜 수석이 들어왔어요 집안에 그거는 매일 화장실 앞에서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굴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남이 신었던 신발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매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음력 1월달에 어떤 선물과 어떤 물건이 집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성주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건강과 연결고리가 되죠 그럼 또 재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기부수를 하고 다닌다 이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음력 1월달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저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신발이에요 1월달에 선물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음력 1월달에 받는 선물이 뭐냐에 따라 내가 신호가 와요 그리고 어떤 물건에 따라서 음력 1월에는 밥상이 선물로 들어와 이불이 선물로 들어와 음력 1월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이것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하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가기 전에 나 이사가면서 이것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친구야 너도 이거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그분이에요 그게 이제 선물로 들어와 버리면 이 집안에는 우한이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다치고 어린 친구들이 놀랄 일이 많이 있죠 자꾸 손이 비어버린다거나 주방에 선물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주방에서 남의 쓰던 칼이 들어온 거나 가위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또 다치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음력 1월달에 들어오는 선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치는 거랑 재물 그래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음력 1월에는 거의 선물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사셔야 돼요 직접 사셔야 깨끗하고 집안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음력 1월달에는 남의 집에 쌀을 얻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의 집 쌀 얻어오면요 여러분 그 쌀로 인해서 그 집에 정말 우한 다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고 음력 1월달에는 쌀도 퍼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쌀로 재물이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니 아무거나 제발 받아오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신발 먼저 어떻게 처리는 신발을 처리하고 싶어 그런데 소금을 탁 쳐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거 못 버려요 선생님 이거 절대 못 버려야 하는 건 여러분 화장실에 3일만 넣었다가 신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안 되는 것도 있죠 안 되는 건 뭘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2탄으로 해드릴게요 음력 1월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음력 2월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음력 3월 12달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건은 저밖에 모르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계속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십시오 제가 어느 날 다음 편에 1, 2, 3, 4 해서 12달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물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